하반기 국내 진출하는 도요타 홈페이지 오픈 한국 도요타 자동차 대표 측이라 타이조는 올해 하반기 국내 시장을 진출할 예정인 도요타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도요타 측은 2009 서울부터 출정에 맞춰 홈페이지 www. 도요타 KR 를 오픈했으며 다음달 2일까지 타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퀴즈를 열어 LCD TV와 닌텐도 윈 액세서리 모터쇼 티켓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는 베스트 스마일을 찾아라는 이벤트를 통해 네티즌 인기 투표를 실시하고 베스트 스마일의 주인공에게는 다양한 경품을 제공기로 했다. . 한편,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한 도요타는 올 하반기에 페미와 프리오스, R.A.V 4 등의 주력 모델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